언제쯤 끝나? 아, 모르겠어.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아. 뭐? 아! 그럼 오늘도 못 만나? 아... 내일까지 넘기기로 해서 바빠. 다 끝내고 연락할게. 내일 봐. 나도 보고 싶지만, 선재야. 어쩔 수 없어. 근데 삐지는 거 아니겠지? 저거 우선재야. 우선재? 우선재? 야. 우선재? 진짜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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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보고 싶어서 와버렸어. 아 미쳤나봐. 하.. 주문할게요. 아이고. 리선재씨가 네? 아 니네지 말라니까 진짜 모든 손님들께 쭉 돌리셨습니다 네? 리선재 팬서비스 대박 이거랑 인증샷지가 돼 인증샷 진짜 1호기야? 방 떨어질까봐 먹으면서 이래 일이 되겠냐고 그럼 일하지 말고 나랑 볼까? 내 목살이 진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야 내 사랑의 비누팔 이렇게 눈 주시로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누가 추워?